앞에 사사태가 왔어요 빠빠이 신권씨 바이바이 귀여워 조코야 조코? 아이시아? 어허 이 어린 나이에 담배를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배고파? 근데 형 먹는 거 아니다? 치즈 갔다 올게 다녀왔습니다 사가요? 네 다녀왔습니다 자 코스는 여기 포카라에서 택시 타고 나아프레까지 이동해가지고 LBC까지 갈 건데 아마 5박 6박 정도 걸릴 거 같아요 이스라엘은 어디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문제인가요? we have to change the car? 이스라엘은 그냥 차고 문제를 바꿔야죠 그리고 똑같은 가격? 똑같은 가격이요 3,000원? 네 total? 네 total okay no worries 오케이 잘 타고 가다가 도중에 자기 친구 만났는데 자기 친구가 어차피 저희 가는 나야쿨까지 사람을 픽업을 하러 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 친구 타를 타고 저희 거기까지 가고 아마 본인은 또 내려가서 다른 손님을 받을까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너는 다룩에 계실 수 있을까요? 아마 거기에 계실 수 있을까요? 그 이름은 첨로? 첨로? 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선생님. 네. 진오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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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오 Hollowgrupp afterwards 진오따따? ǝ다. 진오따따? 진오따? 진오바 이동이なんじゃない까? 비핀 cement 진오봐 Yaop 진오바 이동OUGH 진오뱉 짬오모 진오바 이동 Эй Liz 어머니 진오바 이동반반 진오바 이동한대 진오람 진오 MV 그 점수 넌 행복해? 넌 행복해? 넌 행복해? 넌 행복해? 4,000원? 4,500원 오케이? 4,500원 넌 말하자마자 4,500원 내가 말하자마자 진심! 진심! 나는 투리스트 나는 투리스트 나는 투리스트 나는 투리스트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여기 다 공혈중이네요 여기 다 1차선이여가지고 반대편 차 다시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돼요 How long you should wait here? We're not sure, yeah? 와... 계곡물 너무도 산대 진짜 투명하고 여기가 지금 빌리간트에 있는 체크포인트인데 오늘 우리왕이도 저 형님이랑 같이 동의하게 되었는데 저 형님이 아직 퍼밋을 안 받으셨대요 그래서 여기서 받으려고 왔는데 지금 시내에서 퍼밋을 받으면 3만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받으면 벌금까지 내야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팔 신고 신고가이시잖아요 신고가이시잖아요 신고 이 네팔 문이 DMZ로 갔다 오셨대요 한국에서 갈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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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이게 시내에서 팀스 2만원 퍼밋 3만원 5만원이거든요? 그렇잖아 근데 여기 팀스를 아예 안 받는다고요? 필요 없다고 그래서 아 그러면 더블 차지해도 퍼밋만 더블 차지하니까 6만원 내신 거네요? 총 6천 마음밖에 차지 안 나나요? 어? 괜찮은데 그럼? 사진도 한 장만 이제 또 하셨죠? 네 밑에서 내장 줘야 되는데 마음밖에 차지 안 나니까 급하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은데? 앞에 산사태가 났어요 와 저거 다 치울때까지 기다려야 됐네요 와 시화이다 드디어 오늘이 3월 30일인데 내일 4월부터는 가이드를 꼭 동반해야 되는 법이 생겨가지고 오늘이 노포스토 노 가이드로 등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얘네 이제 일 끝나고 내려가나보다 근데 왜 이렇게 싸워? 오오오오오 아 지금 경치가 너무 좋은데 갑자기 바람이 엄청 불어요 하늘도 흐리고 좀 있으면 비 올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갈 뻔했네 여기 다리가 좀 흔들리긴 한데 오 괜찮네 오 다리가 좀 흔들리긴 한데 엄청 큰 차는 것 같네요 아니 첨롱 가야 되는데 이정표가 없는데 여기 갈림길에서 오 자피 현진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이즈 퀸니셜 이즈 웨이트 첨롱? 네 첨롱 디스웨이? 네 오케이 안내봐 제가 또 며칠 뒤면은 다음 국가로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 여기 ABC 안나푸르나까지 한 5박 6일? 6박 7일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오늘 1일차 목표는 2100m 정도 하는 첨롱 거기까지의 목표입니다 아 그럼 오늘 한 1000m? 좀 안되게 올라야 되는데 아무튼 그럼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안녕 첨롱 첨롱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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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컷 다운 쇼컷 다운 갈래봐 아 근데 여기 위로 가는 것 같은데 왜 여기로 갈아가지고 여기가 지름길이라는데 가다가 소녀가 초콜렛 달라고 해가지고 잠깐 얹혔습니다 이거 니꺼 아니야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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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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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단내밭 해 단내밭 이거 뭐 엎드려야 귀여워 조커야 조커 언니도 달라고 그래 쬐끄만거 하나 줘 쬐끄만거 어 동생아 줘 어 안녕 너도 안녕 아 이게 여기 마을을 통해서 첨롱까지 가는 지름길이나봐요 와 진짜 이쁘다 마을이 진짜 경치 미쳤다 미쳤어 여기 진짜 자급자족이구나 여기 진짜 자급자족이구나 여기 진짜 자급자족이구나 여기 지금 잠자패가지고 딸깡 떼고 저기 다 키워서 잡아먹고 문소도 있고 알았어 알았어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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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아니 아까 현지인이 지름길을 알려줘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 누선 따라서 내려면 가고 있는데 지금 몇십분째 여기 맞나 어 안녕하세요 네 첨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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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길은 맞나보네요 근데 왜 계속 내려가지 불안하게 너무 귀여워 애기들 아니 지금 30분쯤 계속 내려가는데 하나 걱정되는게 여기 ABC 안나푸르나 코스가 진짜 유명한 코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트랙킹하는 사람이 저랑 형님 빼고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한명도 못났어요 한명도 트랙커를 그냥 아까 그냥 원래 길대로 갈걸 그랬다 지금 또 이점표 없는 곳에서 여기 올라가야 돼야 간건지 내려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첨롱? 네 여기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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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도상에는 여기 간드룩을 지나서 그 다음에 총롱이거든요 간드룩 가는게 이정표가 이쪽인데 올라가야 되는데 현지인분은 밑으로 내려가시네요 현지인분들 하나같이 이쪽이 지름길 알려주시니깐 맞겠죠 현지인분들 한번 믿고 가보겠습니다 뭐 또 이런게 다 여행이고 산은 뭐 다 한라로 이어져 있으니깐요 뭐여 게스트하우스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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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몇시간 더 가야돼? ㅋㅋㅋㅋ 아 근데 지금 망했어요 지금 4시간 더 가야되는데 벌써 슬슬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아니 근데 너무 내려가긴 하는데 어디서 내려가다보니까 제국까지 다 내려갔는데 아 아 진짜 무리할땐대로 비가 오네요 지금 이제 조금씩 내리는데 많이만 안왔으면 좋겠네요 비 내려서 습하고 무비를 써서 오는지 갑자기 보면서 땀이 엄청나네요 아 그리고 앞으로는 오르막밖에 없대요 아까 왠지 많이 내려온다 했어 아 비가 너무 와가지고 버려진 오두막으로 아이씨 말도 많나 아 지금 비가 너무 와가지고 버려진 오두막으로 잠시 피신했습니다 잠깐 10분 쉬고 다시 출발합니다 아 비가 좀 미쳤으면 좋겠는데 언제 그칠지 모르겠네요 지금 몇 십분 째 이런 길을 계속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계단이에요 하 멈춰 생을 멈춰 제가 아침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출발 전에 배낭 무게 됐었거든요 근데 11kg 나오더라구요 제 옷을 거의 3분의 2 이상 뺏는데도 또 여기 침낭 넣고 겨울옷 넣고 막 아이앤 넣고 이러다보니까 11kg인거에요 아 그래서 제가 출발하기 전에 게스트하우스 만난 친구들이 형 미쳤냐고 고차가 일주일 가면서 뭘 이렇게 옷을 많이 챙겼냐고 양말도 하나 팬티도 하나 옷도 한벌이면 된다고 근데 저는 팬티도 요일별 양말도 요일별 옷도 한 세벌 챙겼거든요 잠옷도 따라 챙기고 하 미친놈이죠 미친놈 저거를 올라가야 하는데 어떻게 올라가 아 지금 비 들어와서 너무 미끄러운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길이 막혔다 올라가야 돼 이거 오늘 천농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오 빗방울은 점점 거세지고 오늘 한 끼도 안 먹어서 배는 거프고 저는 히말라야가 계속 위로만 올라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몇 시간동안 능성을 떠나가지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힘들게 올라가면은 또 그만큼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몇 시간동안 반복하네요 배에 불안하게 멈췄지 여기 해 이곳은 길을 잃어버렸어? 아 이곳은 길을 잃어버렸어? 네 이곳은 길을 잃어버렸어? 100% 네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네 너 믿을 수 있을까? 오케이 안녕 지디우 건물이다 이게 로찌가?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데 이제? 아 오늘 한 끼도 안 먹어서 너무 배고파서 밥 먹을려 했는데 여기 식당이 아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아마 오늘 촌농까지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지묘감다라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게스트하우스에 사람이 사는 것 같긴 한데 영업을 안 하시나봐요 아 근데 아주머니 여기 빨래 빨리 걷으셔야 되는데? 아 지금 비에 옷이 다 젖어가지고 몸도 무겁고 춥고 아 체력소비가 어마어마하네요 최근에 갔다 오신 분들이 오후에는 일주일 내내 비가 왔다 하더라고요 아 빠졌죠? 조금 오다 말겠지 했는데 와 와도 너무 많이 오네요 진짜 아 진짜 비 맞고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걷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아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오 이거 아이더 탄수업이 아주 반성 잘 되네요 제꺼는 이래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 진단단인가 봐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오 점점 멀리서 사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와 드디어 사람이 많이 보인다 와 저의 멋있게 양념결까지 해가지고 진짜 멋있네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 가 한국사람이예요? 어? 한국사람이예요? 어 예 한국사람이예요 한국사람이예요 네 저기 진우단아에 계셔서는 어 저기 20분 정도 걸려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20분? 네 20분만 오케이 다 내봐 에비씨 하는거에요? 응 에비씨 아 여기 저기 눈 많이 오는 것 같다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여기 다리가 진짜 엄청 기네요 와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포토? 오 이제 비가 좀 잠담해져가지고 오늘 천론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 근데 여기 똥밭이네 말똥인가? 장난기 똥? 은서 똥? 누구 똥이야?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여러분 다 시작하나요? 지금 시작하나요? 지금 시작하나요? 지금 여기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잘하십시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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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구나 진우란다 온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하산할 때 여기 꼭 가라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기대네요 안그래도 제가 오기 전에 블루브란 카페를 많이 찾아봤는데 그 ABC 정상에서 그 멋진 모습을 보려면은 아침 일찍 가야한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올라가는 동안에 고산병이 없으면은 LBC까지 가서 하루 자고 만약에 고산병이 조금 온다 그러면 MBC 자고 MBC에서 새벽 일찍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 Hello 진우란다 내 매 ض慢 아침 설 비비자 180 180 180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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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수 생명수 따가워 로찌 처음 보는데 실제로 신기하네요 숙당도 있고 이 옆에서 수박하나봐요 오... 느낌 있는데? Cheers! We made it 이제 다 마셨으니까 다시 두시경 올라가볼게요 어허 어린 나이에 담배를 아... 이 형님이 한국 담배 갖고 계시는데 이 친구가 한국 펴고싶대요 수빈이 닦을 줄 몰라요 자... 처음 펴보는 한국 담배 왔어요 하하하하 How is it? Is it good? Yes Yea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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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수익 네 수익 아... 어...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 진우단다까지 오니까 거짓말같이 비가 딱 그쳤어요 근데 확실히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날씨가 갑자기 확 쌀쌀해지게 하얘요 근데 경치가 너무 좋아요 하하... 저 뒤에 있는건 살산이에요 근데 앞으로 촘롬까지 이 계단을 따라 쭈욱... 주시에까지 가야되요 끝이 없는 계단 지금 머릿속으로 포터 쓸 걸 하고 수십 번도 더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가방이라도 10km 내로 맞춰 올 걸 진짜 가방 벗어 던지고 싶네요 여기 진우단다부터 촌롱까지가 한 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내리막길 없이 계속 계단 올라가야 하는데요 여행하면서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지금 체력이 쓰레기된 것 같아요 오늘 목적지까지 한 시간만 더 가면 되는데 진짜 ABC 만만하게 볼 게 아니네요 저렇게 50km 들고 미쳤다 저기 또 반대편에서 내려오시네 진짜 이분들이 맨날 하신 거예요 리스페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와 진짜 대단하다 좀 전까지 이거 12km 메고 찡찡거리던 제 자신이 부끄럽네요 와 이거 뷰 포인트래요 와 진짜 예쁘다 지금 저 밑에 보이는 파란색 지붕에부터 지금 1시간 동안 올라온 거예요 너는 이런 뷰름 했나 보겠구나 와 여기 반대편도 안개 껴서 너무 이쁜데요 먹는 거 아니야 배고파? 근데 형 먹는 거 아니다? 귀여워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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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톨 아파 발톨 아파 아 발톨 아프다고 아니 아니 그만해 이제 형 가야돼 형 이제 가야돼 형 가야돼 이제 빠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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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신 좋다 미쳤다 미쳤다 설산 랄리 구라스 랄리 구라스 네팔 내셔널 플라워 오케이 와 드디어 어떻게 씁니다 촘 롱 아 뭐야 뭐야 와 너무 맛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 음식 팝니다 아 여기 롯지도 한국 음식 팝도 더 켜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묵은 거 하나봐요 여기 히말레야도 카페가 있네요 와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라떼 마키아토 여기가 오늘 제가 묵을 롯지예요 와 진짜 예쁘네요 와 와 진짜 그림이다 그림 아 아 이 집은? 네 너무 비싸요 그리고 아 화장실이 같이 있고 아 화장실이 같이 있고 몇 개요? 1500 1500 정말? 정말 비싸요 네 제가 일반 집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아 아 이게 일반 집 싱글 침대 하나 두 개 끝이네요 몇 개요? 네 300 300 네 네 1500 네 네 편안해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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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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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얼른 예 아 충전기 쓰는 거는 100루피고 뜨거운 물 쓰는 거나 핫샤워는 100루피 그리고 와이파이는 200루피네요 이건 형님이 시키신 달밭이고요 저는 김치 국가만 시켰는데 왜 이렇게 김치 국가만 하얗죠? 김치가 없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아 아 아니 맛이 이거 가늠이 안되는데? 그럴 거 같더라 네 네 네 응? 신기하다? 김치 국가만 맛이 나는데요? 아 그래요? 둘째 보세요 그런데 그죠 아 진짜 오늘 첫 끼라서 진짜 꿀맛이네요 꿀맛 이거 시내에서 산 참치캔인데 맛은 비슷한데 우리나라 약간 좀 기름이 지네요 아 진짜 이거 원래 더 위에 가서 먹을라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어 오늘 첫날 까야겠어 근데 물이 안 따뜻해가지고 설이 걷는데 그래도 그래도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 역시 한국 사람은 라면을 오늘 중간에 예상치 못하게 비도 갑자기 많이 내려가지고 오늘 첫날 못 젖진 촌놈까지 못 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중간에도 비도 굳히고 같이 오신 형님이 겨우 이슈아 이슈아 해줘가지고 여기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목표는 이루어가지고 다음 산행부터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같이 여행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